객관성을 따져보는 것은 우선은 안 중요해요. 우선은 뒤로 미루셔도 돼요. 나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나의 내적 경험을 살펴볼 때는 그냥 철저히 주관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객관화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많이 고려하면 오히려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눈물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본인의 불편한 영역을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이 되고 근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 경험들이 많다라고 사회생활 무렵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눈물을 흘리거나 지금 같은 이런 상황, 눈물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반응,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게 눈물에 대한 나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성격적인 부분, 눈물이라는 것은 감정과 관련되는 행동이지만 성향, 성격, 스타일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어떠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뜬금포로 울컥울컥하게 된다라는 걸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발자국님이 아주 섬세한 상황을 묘사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사연에서 아이의 상처를 봤었을 때 엄청 당황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담담하시다가 울음이 터지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 엄마분들은 정말 많이 불안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린아이를 키울수록 불안합니다. 가장 불안한 영역이 건강, 안전 이런 건데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맡기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러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 그때 친구한테 팔이 불려오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마음이 힘드셨을 건데 근데 본인은 표현을 마음이 아주 좋지 않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사고가 없도록 또 당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셨지만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막 느끼면은 또 올라오고 불안해지고 또 그대로 코멘트 남겼다가는 일이 커지고 막 그럴까봐 굉장히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억누르는 거죠. 그러다가 원장님이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미안해 하시고 이러면은 보통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 내 경험에 대한, 내 요구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가 나를 공감해 주고 이해하는 반응이 왔었을 때는 긴장이 풀리니까 억압했던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억압됐다가 터지기 때문에 확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울게 되니까 당혹스러울 때가 많고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았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붙여진 별명도 수도꼭지였다. 음 그러셨군요. 그리고 엄마도 눈물이 엄청 많으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유전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울거나 할 때 오히려 강하게 다그칠 때가 많았다. 나약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내 감정을 공감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셨군요. 제가 추측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별명을 수도꼭지라고 붙여주시는 게 구체적인 또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안 중요하고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수도꼭지라는 별명 붙여주는 그 상황 그게 어떠셨는지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든 그 별명이라는 건 또 주변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을 텐데 그게 본인은 어땠는지 한번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죠. 나한텐 그게 어땠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물론 동반될 수 있고요. 감정과 생각. 항상 마음을 살펴보실 때 별명이 수도꼭지였다라는 것 자체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나의 내적인 경험 나의 생각과 감정 항상 이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보시면 좋아요.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십니다. 그 별명에 대한 나의 내적 경험과 그 다음에 어머님이 본인도 그러면서 오히려 강하게 다그치고 막 나약한 거라고 하고 이럴 때 정신력을 이겨내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역시 본인은 어떤 주관적인 내적인 경험을 하셨는지 생각과 감정에 다들 선생님이 무슨 별명을 그렇게 짓냐 무개념 장면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사연 주신 분은 주관적으로 어땠는지 아직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감정을 이입해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처될 수 있는 말을 해서 선생님이 잘못한 거다. 옛날에는 저런 말이 상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둔감했던 것 같다. 그쵸? 뭐 요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상담을 하다보면 초반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살아온 과정을 쭉 대략 정리하는 걸 하는데 그때 꼭 물어보는 게 당연히 부모님도 물어보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좀 물어봅니다. 초, 중, 고때 기억에 남는 본인이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어쨌든 주관적으로. 그때 이제 들어보면은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선생님이 본인한테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물론 다 신경을 쓰고 조심하시겠지만 더 섬세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진짜 선생님들에 대한 경험들을 주관적으로 하신 분들이 진짜 많고 1차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근데 이제 2차적으로 그런 내적인 경험을 또 누군가와 소통하고 편하게 나누고 그걸 공감받고 하면 좋은데 또 많은 경우에 그거를 집에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또 걱정할까 봐 아니면 또 부모님 스타일이 다 뒤집어 놓는 스타일이면은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그런 공감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느낌을 또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역시 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안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말했을 때 오히려 부모님 역시도 그 부분을 또 이중으로 상처 주는 경험을 하는 분도 있고요. 묵묵님이 이제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물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객관성을 따져보는 거는 우선은 안 중요해요. 우선은 뒤로 미루셔도 돼요. 나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나의 내적 경험을 살펴볼 때는 그냥 철저히 주관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전에 이런 전작업으로 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 그 선생님이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나 이런 객관화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어요. 주관적인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많이 고려하면 오히려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생각과 감정, 내 입장에서는 100%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내적 경험을 잘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필터링이 걸리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눈물이 날 때면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다. 혼자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숨었다. 그러든지 화장실에 갔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숨었다라는 게 이제 화장실에 갔다 하는 게 회피죠.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죠. 눈물이 나면 회피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회피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선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되게 간절한 행동인 거예요.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눈물이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내적 경험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큰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길래 그때 숨 든지 화장실 가셨든지 이런 식으로 피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 기억나시면 얘기하셔도 좋고요. 힘이 나고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시점에서 추측해서 그때는 어땠을 것 같은지도 한번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받으며 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는 제 감정이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며 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보통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는 편이다. 그럴 수 있죠. 엄마가 나처럼 눈물 많으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나는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게 선한 의도고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마 사정이고 좀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솔직히 나누며 잘하지 못했고 그런 경험을 쭉 했었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는 편이다. 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의 내 이미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꼭지라는 별명이 부서질 정도로 눈물이 많다는 부분 눈물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감정들이 많이 스며들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숨었던 과정이나 수도꼭지 별명 들었을 때나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들 공감해 주시는 분위기고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어땠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다 맞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는 공감받는 경험이 쌓여야지 나중에 더 잘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쵸? 경험이 쌓여야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흐름이 있죠. 아무리 머리로 내 감정은 맞다. 내 입장에선 타당하다. 이렇게 책을 보거나 강의 듣거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거나 상담도 초기에는 많이 그래요. 노력도 하지만 또 표현도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패턴이 돼서. 근데 그 패턴이 왜 되냐면 그냥 단순한 습관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감정을 표현했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내 감정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좀 없어져요. 타당함이 좀 없어져요. 떳떳함이.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억압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감정 영역이 나의 행동에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물을 확 쏟아낸다는 것도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살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뭐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건 이런 경우들이고요. 이렇게 막 머리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하고 딱 한마디라도 한문장이더라도 그때 본인이 어떠셨는지 뱉어보는 거 표현해보는 거 여기서는 이제 채팅이죠. 그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압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추정이라도 해서 한발자국이라도 내 감정 쪽으로 다가가보고 표현해보고 하는 거를 해보시도록 계속 권유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감정이 자세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두려웠던 것 같다. 놀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운 수치심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본인한테 크게 다가오는 감정 그게 성격 대인관계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게 흔한 두려움과 수치심 영역인데 본인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는 거는 뭔가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그걸로 인해서 놀림 받는 거는 엄청난 두려움이다. 그런 것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거예요. 이게 단어로 두려움 수치심 아주 간단하지만 마음에서 그런 감정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거 또 매 순간에 그런 감정을 또 경험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러워지고 위축되는 이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감정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오랫동안 굉장히 수고하신 거고 위축된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한 것 이런 표현 제가 한마디 드린 것에 공감을 사연 주신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도가 높다. 그럼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내가 그러다가 놀림 받을까 봐 내가 들통날까 봐 두렵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에너지가 들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게 또 패턴이 되는 거죠.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두렵고 수치심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 눈물과 관련된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눈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정 자체를 내가 일시당초 억압하게 되는 식으로 원천 봉쇄하게 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 역시도 감정을 억압한다. 억압이라는 방어기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볼 게 아니라 역시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아주 간절한 겁니다. 감정 억압하는 게 그냥 뭐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억압하게 됐어요. 안 울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억압하게 됐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간절한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양떠러지 절벽에서 클라이밍 하다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살아야죠 우선. 키를 쓰고 매달려 있는 행동이 회피이기도 하고 감정 억압이기도 하고 감정 억압 역시도 회피의 한 영역이기도 하고 감정을 내가 직면하고 인식하고 하는 거를 피하는 거잖아요. 목 눌러서. 그래서 이제 이런 회피의 패턴이 대인관계에서도 깊이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피하게 되는 제가 몇 번 다룬 사회불안 또 회피성 성격 이런 거랑도 관련이 많이 되죠. 그거는 이제 뭐 결과적인 거고 패턴을 묘사한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본인이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속에서 계속 이렇게 힘들고 계신 그 부분은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눈물을 어떻게 하면 안 흘릴 수 있을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살살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본인은 이제 당장 내 눈앞에 불편감이 있는 거는 눈물이잖아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사연을 보면은 내가 제일 답답한 거는 이 눈물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다. 나를 뭔가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 눈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 그 사건에서 내가 정말 바라는 거는 선생님한테 조금 더 강단 있게 아이들끼리 사고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단 있으면서도 아마 이제 제 느낌은 좀 쿨한 거죠. 쿨하면서 강단 있게 이런 거를 나는 원했는데 입도 뻥긋 못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조직에서도 있으셨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자괴감이 드셨을 수 있고 절대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울게 되고 컨트롤 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미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느낌 이게 단순하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 앞에서 딱 강단 있게 그럴 수 있지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의견 내 의사 내 생각을 깔끔하게 쿨하게 표현하는 것 그거를 내가 못했다는 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여쭤본 이유가 이게 다 내 마음속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예전부터 학교에서 경험했던 건 가족 안에서 경험했던 거 그래서 이런 상황 되게 이렇게 미묘한 감정적인 갈등 상황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뭔가 컴플레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세게 할 수도 없고 또 감정적으로 너무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되게 미묘한 상황 조금 불편한 상황이죠. 감정이 서로 오가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표현하는 걸 너무 원하는데 나는 오히려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이 상황이 되니까 너무 이제 자괴감을 느끼신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그 일만이 아닌 거예요. 무의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갈등 상황 상대방과 나 뭔가 미묘한 감정적인 갈등 상황 나의 자기주장 내 내적인 경험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게 쉽지가 않았으니까 억압됐으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안에서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거고 직장에서도 이게 매끄럽지만 않잖아요. 사회생활에 있는 게 직장관계라는 게 특히 상사와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주로 그런지 상사가 보통은 이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질책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미묘한 갈등을 겪을 때도 많은데 이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감정적인 갈등이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부모님과의 그런 미묘한 갈등 뭔가 불편한 거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참고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쌓여 있고 그러다가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서 눈물로 확 나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눈물밖에 없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물론 기질적으로 감정에 많이 이입되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섬세하시고 많이 느끼시는 편이실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정말 안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거가 미치는 장점이 분명히 많고 그걸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도 굉장히 깊게 할 수 있고 그걸 일로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데 아이와의 관계도 그만큼 섬세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많이 느끼고 눈물이 많고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엄마도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울면은 나약한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면 안 돼 이런 캐롤 너무 싫어하고 감정을 엉업하는 거 남자라고 해서 울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너무 싫어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눈물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눈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봐주면 좋은데 수도꼭지라는 걸 별명으로 한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본인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걸로. 엄마도 그랬으면서 본인한테 막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엄마도 사실은 또 그런 경험을 또 예전에 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진 이런 면 눈물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행동 그거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내가 되게 크다 또 많이 느낀다 억압하다가 터진다 그래서 많이 동요된다 감정에 압도된다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랑 정반대로 정말 쿨하고 깔끔하고 지금 아이가 다섯 살 세 살인데 보통 엄마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강단 있게 조금 기가 세게 강하게 할 말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만 또 원해서나 우리 아이를 더 신경 써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있고요. 또 엄마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내가 그런 입지를 다져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이 앞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쪽은 이쪽이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계속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가요. 아이가 둘이 이제 있으신데 아이가 둘이 있으면 뭐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만 그럴 수도 있고 나 같은 또 이런 눈물이 많거나 섬세하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거나 이입 잘하거나 감정에 또 압도되거나 뭔가 겁이 많거나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전혀 아닌데 아이의 그런 면이 이제 크면서 점점 드러나요. 아주 애기 때는 잘 모르겠다가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계속 크면서 자기의 성격이 점점 보이는데 그때 정말 괴로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못 경험한 것 때문에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또 육아서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그런 걸 바라볼 때 확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를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마. 뚝.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또 눈물 별로 없는 뭔가 강단 있는 그런 아이 또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막 아주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둔한 거랑 관련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내가 가진 그런 오래된 그런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전해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은근히 전해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확 올라와서 확 전해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인간관계 강의 시리즈에서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인간관계에요. 오늘 주신 사연도 이 눈물이라는 게 직장생활에서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힘든 자괴감을 느끼는 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로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총정리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림자라는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그림자.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감정이에요. 눈물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표면적인 행동이고 그 이메인은 어떤 감정이라는 영역이 본인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영역을 본인은 막 억누르고 이건 뭔가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그림자 영역으로 눌러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눌러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쌓였다가 팡 터져요. 이런 관계에서 터져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거고 직장에서도 그런 거고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일 때 터져요. 엄마도 사실은 그랬을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 불편한 거 이해가 되지만 이게 그냥 눈물이라는 걸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그 이메인에 있는 나의 감정의 흐름 로 접근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위축됐던 거 그것 때문에 많이 억눌러놨던 거 내 안에 있는 괜찮은 부분도 그냥 다 같이 그냥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해버린 그 영역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괴감이라는 게 근데 더 이게 악순환입니다. 사회불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뭔가 남앞에서 떨고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정말 안정적이고 발표 잘하고 이런 걸 이상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일수록 반대로 막 더 떨리고 자신 없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되게 자괴감을 느끼면서 더 악순환이 안 돼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이유로 눈물을 안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눈물을 통제하고 싶다. 오늘도 이제 사연에서 이 눈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눈물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마음에 안이 몰입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드러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숨기는 거는 오랫동안 경험해 보셨지만 되지가 않고 사실 숨길 필요도 없는데 내가 잘못된 인식이 내 안에 쌓여서 숨기게 됐던 거니까 그런 나의 내적 경험들을 잘 살펴보고 그거를 헤아리고 혼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거든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너무 수치심이 느껴질까 봐 너무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걸 상대방 앞에서 드러냈었으면 너무 부끄러울까 봐. 아마 지금도 어린이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자괴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수치심이라는 이런 감정과도 관련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혼자 하기 힘들면 상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주변에서 가족이든 정말 내가 믿고 친한 친구한테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필터 없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받고 위로받는 거를 꾸준히 하시는 거 너무 도움되고. 나의 이런 디테일한 감정들을 쭉 적어보는 거 습관적으로 쭉 하는 거 너무 도움되고요. 눈물이 이면의 감정을 그림자로 눌렀군요. 맞아요. 그 터지는 순간에 당혹감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이 당혹감이라는 이 당황이라는 게 그 순간에 내가 너무 괴로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당황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자괴감 그 후에 느끼시는 건데 다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디테일한 내 감정의 흐름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내 표현이 되어서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필터 없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냅두는 게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눈물 자체에는 그러려니 하는 게 오히려 눈물을 더 조절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팁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눈물 흘려도 돼요. 뭐 눈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이런 조언이 조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나한테는 눈물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눈물의 의미에 맞춰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팁을 굳이 안 알려줘도 눈물에 대해서 내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니까 통제하려고 컨트롤 하려고 애를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터지지 않고 이게 이제 선순환인 거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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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